머리 똑같아 머리 머리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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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찬아 은찬이 동생이 태어났어 은결이 은결이 은결이한테 인사해 은결이한테 형아가 인사 한번 해 줘 네 안농 하고 인사해 줘 안농 안농 이제 엄마는 퇴원합니다 이제 퇴원하기 전에 우리 르미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 르미는 아직 좀 더 병원에서 가야 돼서 며칠만 있다가 데리고 갑니다 르미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갈게 잘 있어 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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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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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근데 좋아지는 것 같아 같이 응 입에 있는 그 두개 다 빼니까 훨씬 나을까 르미야 맛있게 잘 먹자 어 SPEAKER 많이 먹고 힘드네 힘드네 ฟ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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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би 아 bright 시간 걸리니까 너무 속상하다 주만동안 빨리 나와서 집에 같이 가자 다음주에 얼른 같이 집에 가자 엄청 작지? 응 진짜 작지? 여라 아빠야 자기 아까 나랑 똑같이 얼굴이 파묻혔어 더 올려줘야 돼 너무 조그맣지? 괜찮아 동생이야 아기야 꾹 누르면 안 돼 살살 예쁘다 예쁘다 괜찮아 살살 맞네 엘로? 좋아? 좋아? 괜찮아 아기 좋아? 아이고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 은챈이 신났어 고생 많으셨어 신났어 은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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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냥 눈으로만 봐 눈으로만 봐 눈으로 보는 거야 눈으로 보는 아기 예쁘다 해줘 예쁘다 아기 예쁘다 아기 예쁘다 해줘 예쁘다 은찬이가 아기 잘 돌봐준다 찬이가 아기 옆에 인형 놔줬어? 응 자 은찬아 아기 예쁘다 해줘 아기 예쁘다 은찬이랑 은결이랑 엄마랑 아빠랑 봄나들이 갑니다 돌려 오 진짜 포근하다 바람이 포근하네 패딩 날씨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패딩 입고 왔으면 조금 창피할 뻔했다 응 패딩 입고 왔으면 진짜 창피했어 은찬이 귀여워 은찬아 너무 귀여워 먼지 많아서 미세먼지 많아서 은찬아 우리 마트 가자 마트 가자 응 마트 가자 은찬아 엄마 봐봐 은찬아 여기 보고 브이 해봐 브이 은찬이가 밀을래? 은찬이가 밀거야? 은찬아 여기 말고 여기 타 끼니까 저기 타 없는 데 가면 은찬아 밀게 해줄게 그거 밑으로 밀대 이쪽으로 은찬이가 밀어줘 은찬이가 밀어 은찬이가 밀어줘 은찬이 밀어줘 아 거기 잡고 밀어 도망가 뭔가 높이가 안 맞아 헤헤 애매해 답장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자기 은찬이만 찍어줘 내가 이건 Howending 아이고아이고 antom gave 할 수 있다 마트가 fun 인테리 수 있다 괜찮아. 사이좋게 지내. 민찬이 이제 은결이랑 사이좋게 지낼 거야. 은결이 찍어보자. 신문을 취하고. 마트. 은결이 마트 데려가자. 마트 가서 은결이는 뭐 사줄까? 아니. 우유. 우유 사줘, 은결이는? 네. 우유. 우유. 여기 근데 여기 턱이 떠가지고 어떻게 올리지, 애기를? 마트에 도착. 도착. 아들이 많구나. 뭐 그래? 민찬이 사탕 받았어? 집에다 먹어볼래? 아. 그래. 거기 갔다가 딱 걸렸어?? pesos 아기 입에다가 딱 걸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은결아, 바라마야. 은결 동작. 은결아. 같이 누울래? 은천아, 근데 진짜 은천이 이마랑 은결이 이마랑 똑같이 생겼어. 머리가 똑같이 생겼어? 네. 은결아, 은천이 형아 이마랑 은결이 이마랑 똑같이 생겼어. 은천이가 아기한테 귤 색깔 선물했어? 응. 고마워. 고마워. 은결이가 은천이 형아한테 고맙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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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크림, 약간 desapry. 아빠 따가워 아빠 따가워? 아빠는 따가워? 네 아빠는 아기인데 괜찮아 아기한테 호박 둘러보는거에요? 아기하고 아기 호박 먹어? 안돼 껍데기 있어서 껍데기 있어서 안돼 근데 왜 갖고왔어? 보여주고 싶었어? 네 응 은결아 형아가 호박 은결이 보라고 갖고왔어 봐봐 뭐야 엄마야 저 호박이 은결이 머리로 떨어지는 날에 은철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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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너무 무거워서 큰일 나 누워? 은철아 이제 갖다 놓자 혹시 아기 얼굴을 보고 호박이 생각난건 아니지? 은철아 이제 갖다 놔 아기 혼자서 그랬겠다 아기 여기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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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